점점 더 맛있어 지는 것 같애 점점 더 맛있어 지는 것 같애 와 뜨겁다 수향이 지금 치고 나옵니다 기울였어요 마셨어요 마무리 마무리 티즈 국방 수향 클릭 웬일이야 역전입니다 역전했습니다 역전의 용서 수향입니다 역시 해장을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하시더니 진짜 한 길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역전 수다 바로 또 수다 수다 클리어 치즈 국방 진짜 최고다 치즈 국방 말리가 기쳐지고 있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말리가 말리가 사실 토속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치즈에 약할 수 있어요 토속적인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치즈니까 떨어지는 야 치즈에서 그러니까 치즈 넣으니까 수향은 쑥 올라오는데요? 그러니깐요 말리도 치즈 국방 클리어 진짜 짱이다 아 뜨겁습니다 잘 넣어드릴게 감사합니다 아 색깔이 제일 빨갛다 되게 또 이거 맑아 보인다 이거는 와 이거 먹을게 어 와 이거 깔끔한데 얼큰하다 와 이 부산에다가 그냥 양념장만 살짝 풀어가지고 빨갛게 만든 느낌이야 치즈볼과 막창도 있어 내장이잖아 내장 막창 왜 이렇게 통통해? 막창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난 막창 안 껴먹어야지 젓가락에서 어떻게 꽂는 거예요 지금? 꽂네요 꽂네요 막창 미쳤다 나 마늘 하나만 올려줄게 생장두 막창이 미쳤어 아 깨먹으려고 했는데 먹기 좋네 이거 진짜 쫄깃쫄깃해 막창 냄새 하나도 안 나 잡내 하나만 너무 잘 삼으셨어 너무 잘 삼으셨어 원래 국물에서 그런 콩콩이 탄 맛이 나기 마련이거든 나 마늘 하나 올려볼까? 와 진짜 고소해 아 깨먹는다 이제 잘 삼겨먹는다 저 양념장 도전 고소해 네, 회복하고 있어요. 강하네요, 강하네요. 근데 또 내장은 또 쓰다가 되게 강해요. 국물 얼큰하고 깔끔해서 너무 좋다. 막 먹기 너무 좋다. 속도가 아직까지는 비슷한 것 같죠? 그렇죠. 지금 수다가 빠르고 있어요. 수다가 역전합니다. 말리, 마무리 갑니다. 수영이, 수영이 나갔어요.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? 수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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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이. 수영이, 수영이, 수영이. 상에. 별맹.